항상 현장에 시작되면 하늘 씨가 웃으면서 달려요 상냥함으로 일단 오프닝을 해주고 이제 마무리는 현문 씨가 항상 해볼 겁니다 시켓들도 침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너무 좋았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연기함을 맞추면서도 그렇고 그 에너지를 받은 게 되게 많아요 호칭은 감독님이라고 하지만 좋은 형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현란에 배워주시다 보니까 좋은 장면을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시너지들이 되게 많이 쌓아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들이 저한테 기회를 준 것 같고 저를 테스팅한 것 같고